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기은은 한 번뿐이야 이것도 그냥 갑니다 네 그냥 갈 거예요 자 오늘 오랜만에 마이크 리뷰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저희 오늘 같이 리뷰해볼 마이크는요 슈어의 KSM8입니다 KSM8 우리가 저번에 샀던 게 KSM32 모델이었거든요 그렇죠 김성모 32세 네 이제 8세 유년기를 한번 저희가 또 진행을 해볼 건데 저희가 원래 그때 KSM8 이거 하기 전에 KSM9를 원래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구가 와 이쁘게 생겼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갖고 원래는 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KSM9가 그거더라고요 컨덴서에요 다이나믹처럼 생겼는데 컨덴서여갖고 깜짝 놀랐죠 당황을 해갖고 야 잠깐만 이거 우리가 아직은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다이아 저기 그 저기부터 먼저 하고 다이나믹부터 하고 일반적인 컨덴서 부터 한다면 넘어오자 해갖고 지금 아직 9를 안 했는데 조만간 이제 9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는 KSM8B 모델인데 이게 블랙이에요 그리고 KSM8N 모델은 니켈입니다 가격은 60만원대 굉장히 비싸죠 저희가 사실 이 다이나믹 워낙에 슈어에서 SM8, 57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아니 다이나믹이 뭐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? 도대체 뭐가 좋으면 이 가격인 거야? 라고 분명히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이거를 수음을 받아보기 전에 뭐가 좋은 건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보면은 저희 슈어 사이트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슈어 사이트에 듀얼 다인 카디오이드 다이나믹 보컬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카디오이드는 심방형 심장형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? 듀얼 다인? 네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보컬 마이크로폰인데 이게 보면은 여기에 그 엄청 설명에서 어떤 톤인지 조금 알 수가 있잖아요 일단 하이엔드 듀얼 다이어프램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듀얼 다인이라는 건 듀얼 다이어프램의 줄임말인데 이 듀얼 다이어프램이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없습니다 원래는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58이랑 이제 57 같은 경우에 이제 피드백 마진이 워낙 높고 웬만한한 피드백이 잘 나지 않고 그리고 튼튼하고 내구성 좋고 잘 받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라이브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막 써도 고장 안 나는 진짜 좋은 퀄리티를 내주는 그런 악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근접 효과라고 해서 어... 프로시미티 어펙트? 해서 가까이 다 대고 크게 소리를 내면은 저음이 부스트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가게 되면 붕 하고 울리는 그 저음이 올라오잖아요 요게 이제 저가 형태의 다이나믹에서는 기본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일부러 그런 저음을 근접 효과로 더 부스트를 시키기 위해서 가까이 다 마이킹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듀얼 다이어 프레임에서는 근접 효과가 가까이 다가가도 기본적으로 소리를 그대로 유지해준다는 이런 사운드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가까워도 괜찮고 조금 이렇게 위상이 틀어져도 괜찮은 그런 느낌의 완전 라이브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서 받은 소스를 조금만 최소한의 EQ잉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소스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마이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점입니다 저희가 이따 직접 불러보면서 원래 컨덴서 같은 경우에 녹음 받을 때 딱 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뭐 이제 코러스 부분 들어갔을 때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그렇죠 이제 떼죠 이런 식으로 적당히 거리 조절을 좀 하면서 그 일부러 신경을 좀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저희가 약간 좀 좀 이런 식으로 뭔가 만져보면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렇죠 정엽님처럼 마이크를 돌리면서 네 이렇게 nothing better 이런 거 했을 때도 뭔가 문제가 없기를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에 사용되어야 합니까? 김성호 8세는 어디에 사용되어야 합니까?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을 재정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역시 퍼포머죠 그렇습니다 퍼포머가 엔지니어 퍼포머 엔지니어들 네 이게 여기 나와 있죠 프로시미티 이펙트 이게 이제 근접효과 근접효과를 없애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미니멀 이큐 프로세싱을 통해서 네 그 보컬의 정확도를 올려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보컬 클라리티 보컬 좀 더 이제 명확하고 네 그런 톤 메이킹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드 보컬이 쓰면 되겠죠 네 프로덕션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하라고 나와있고요 라이브 퍼포머스와 뭐 현장음 수음에서부터 방송까지 다 가능하다 그러네요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여기 보면 B 블랙 저희가 갖고 있는 블랙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이 N 니켈입니다 네 이거 한번 볼까요 테크니컬 스펙 330g 네 프리콘시 리스펀스는 40에서 네 16 보통 이게 뭐 그 50에서 막 15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그런데 16 정도까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 듀서 타입 다이나믹 네 그리고 카디오이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프리콘시 리스펀스 커버가 나와있는데 네 하이 때 여기서 조금 요렇게 좀 부스트가 되고 요 16,000 위로는 툭 떨어지네요 그렇죠 툭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나믹과 컨덴서에 좀 어떻게 보면은 사운드 차이가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지금 다이나믹 치고는 상당히 높은 그런 네 프리콘시 리스펀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구간대 때문에 이제 레인징감이 이제 우리가 녹음됐을 때 이제 좀 느끼는게 달라지죠 확실히 그렇죠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막 라이브 공간에서 저기까지 수음 다 되면 그것도 또 이제 정신이 없어지죠 큰일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사이트 상에서 기술적인 스펙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수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퍼머에 강하다는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거 뭐 58이나 57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수음 이렇게 저기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이나믹이라고 대충 받는게 아니고 다이나믹이 원래 좀 이렇게 거치 해놓고 한다기보다 우리 녹음실에서 쓸 때도 그렇죠 이렇게 그냥 노래 들고 부르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막 받고 왜냐하면은 다 거의 다 가이드용으로 맞아요 근데 이건 사실 가이드용의 가격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요런 방식으로 녹음을 해도 다이나믹 편하게 수음하실 수 있다는 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네 뭐 다이나믹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아 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소리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네 썬데이 모닝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스트로크 느낌으로 한번 쳐놓고 그 다음에 이따 보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음 자 썬데이 모닝은 템포가 어느 정도 되시려나 100 아닐까요 100 잠시만요 이게 되겠는데 쿵 음 이거 좀 느리네요 네 한 90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저번에 몇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네 기억이 없죠 네 네 요정도겠네요 네 요정도겠네요 네 요정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되는 원테이크 원테이크 틀리면 그냥 갑니다 스튜디오에서 쫓겨내는거죠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So Male 예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중간에 마이크를 한 번 가까이 가져다가 대봤는데요 한번 쭉 사운드 한 번 모니터 해볼까요? 네 음 다이 소리는 다이나믹 소리가 맞아요 네 뭐가 저기 조금 더 대단하다고 느낄만한 거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치가 나지는 않거든요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다이나믹 소리는 소리이기는 한데 조금 더 이제 하이 때역의 디테일이 조금 더 있다 오팔에 비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한번 여기다가 리드 포칼 네 리드 포칼을 한번 그룹 사운드 리드 포칼 사운드 자 보칼도 똑같죠 이제 뭐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아 이게 잠깐 보컬은 그래도 너무 한 번 좀 아니지 않아요? 아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은 마음으로 봐야 되나? 네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예! 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받아볼게요 근데 저 모니터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네 열어드릴까요 아 아 아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약간 라이브 상황에서 적응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썬데이죠? 네 높아요 이거 네 높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밑밥을 깔아도 소용이 없죠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끝이었군요 네 끝이었죠 왜냐하면은 네 저희는 한 번밖에 부르지 않은 곡이 네 중간에 살해 걸렸는데 네 그만한다는 얘기를 못했어 네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뭐 약간 좀 왔다 그 요거를 하고 진짜 좀 왔다 갔다 하는 버전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저스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Still some curves share some skin Clouds are shouting us in moments unforgettable You just to feel the mold that I am in 흠 그래서 끝이요 아 확실히 high가 그렇죠 좀 있죠 네네네 이게 확실히 기타 칠 때는 좀 많이 못 느꼈는데 보컬에서 좀 느껴지죠 보컬에서 확 튀어 나네요 이게 확실히 그냥 우리 58로 썼을 때는 뭐 58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58만의 특유의 그 둔함 같은 게 있어요 살짝 예예예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근접 효과라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은 게 그 58 이렇게 한번 붕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좀 정말 근접 효과라는 게 어떤 느낌일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불러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아아 이런 식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네 뒤에 부를게요 그래서 같은 부분 부르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부르기 좀 편하시게 공간계 다시 걸고 가보겠습니다 안 들려요 뮤트 아닌가요? 뮤트가 아니라 안 열어드리는 거죠? 저 기타 트랙 좀만 켜주세요 반주가 거의 안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라이소스였네요 아 예 어쩐지 뭐가 안 들리더라고 아 굉장히 죄송해졌죠 갑자기 하지만 이런 것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너무 극한직업이에요 이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팝필터도 안 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음 잡아보신다는 느낌으로 들어보셨고요 이 정도? 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근데 진짜요 노래 부르면서 모니터되는 거 있잖아요 가까이 올 때 붕 하는 느낌이 없어요 오 좋네요 이거는 진짜 좋구나 반응성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거 좋네요 진짜 드라이소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I would gladly hit the rock and up and go if I knew That someday it will lead me back to you That someday it will lead me back to you 이렇게 넓은 거 같아요 소리가 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 리미트 백 투 유 할 때 마지막에 저 그 확 올라간 부분이 있잖아요 거의 피크 뜨듯이 네 네 저 부분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볼륨 한번 내려볼게요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앞에랑 묻으면 이건 진짜 안정감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한번 네 저 커지는 데서부터 딱 잘라가지고 네 저 뒤에만 대시벨을 팍 줄여볼게요 여기 앞에랑 비슷하게 줄이고요 네 이게 트랙 패드라서 조금 느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네 이 정도겠죠 모니터를 해볼게요 그 부분만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I would gladly hit the rock and up and go if I knew That someday it will lead me back to you That someday it will lead me back to you 야 이거 엔지니어 라이브 편집할 때 진짜 편하겠어요 이게 대박이다 아 이게 정말 괜찮네요 이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저음 부스트가 안되고 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걸 그냥 볼륨만 내리고 올려도 편집하는데 진짜 좋겠다 괜찮네요 와 이 가까이 갔을 때 그 근접 효과라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알겠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라이브 퍼포먼스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엄청 공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레이션 톤을 근접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같은 거를 이쯤 뭐 약간 멀리 그리고 중간쯤 가까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두 개를 볼륨을 조절했을 때 같은 톤으로 들리는지를 한번 네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근접 효과 굉장히 재미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치찰음이 가까이서 나게 되면은 뭐 백 투 유 할 때 이게 투 같은 그렇죠 그렇죠 탁 터지는 이 팝 노이즈가 티죠 사실은 그게 저음으로 되게 크게 들어가고 맞아요 볼륨이 이렇게 팍 찢어지거든요 다이나믹 받을 때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까이에서 나오는 그 강한 사운드들을 이게 전부 다 케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아 그러네요 진짜 이게 기술력이 그렇습니다 이거 60만원 할만하네요 그러니까요 저 듀얼 다인이라는 게 진짜 뭔지 몰랐는데 네 네 네 이번에 확실하게 그 기술을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나레이션 나레이션 정하셨나요 네 나레이션 오늘은 빨리 집에 가서 맥주를 먹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서 아사히 광고를 한번 네 어 이렇게 멀리 중간 가까이 요렇게 세 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갈게요 근데 클릭은 꺼주시면 안 될까요? 아 이제 안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멀립니다 아사히 슈퍼 드라이 중간입니다 아사히 슈퍼 드라이 완전 가까이 아사히 슈퍼 드라이 이게 그 터지는 게 없네 진짜 이 초근접했던 소리가 이게 대박이네요 초근접 소리가 되게 놀라워요 자 멀립니다 아사히 슈퍼 드라이 중간입니다 아사히 슈퍼 드라이 완전 가까이 아사히 슈퍼 드라이 오 이게 터지는 소리 없이 코어가 딱 잡히네 이게 오팔이었으면 울었다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세 개를 잘라서 같은 볼륨 양으로 맞춰서 쭉 들어볼게요 그게 똑같이 들리면은 이거는 진짜 듀얼 다인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딱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네 한번 네 은총씨가 지금 이제 패드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마우스를 갖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상 예 어디까지나 예상이 되죠 네 어디까지나 예상 하지만 결국 들고 오겠죠 네 결국 자기가 불편하니까 들고 올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개를 좀 줄이고 처음 애를 좀 키우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세 개가 만약에 비슷한 질감으로 들린다면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건 거거든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먼저 모니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요 정도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림상으로 일단 네 그림상으로만 네 그림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사히 슈퍼 드라이 아사히 슈퍼 드라이 아사히 슈퍼 드라이 네 가까워질수록 퍼의 질감이 조금 무거워지긴 하는데 네 거의 비슷하게 저기다 로우컷만 딱 하잖아요 그렇죠 로우컷 한번 살짝만 걸어볼까요 로우컷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마지막 톤만 그러면 네 로우컷 살짝 걸어갖고 채널을 아예 따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분리를 하고요 네 이제 요 앞전 것과 네 로우컷한 마지막 것을 네 요렇게만 비교를 해볼게요 네 로우컷을 200대까지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지금 감입니다 지금 네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네 앞에 거 아사히 슈퍼 드라이 아사히 슈퍼 드라이 괜찮아요 그럴싸하해요 초근접이 그러니까 쓸만한 소스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원래 보통 못 쓰죠 그렇죠 이렇게 사실 여기서 받으면 혼납니다 뭐하는 거냐고 근데 그렇게 해도 쓸 수 있는 소스가 나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듀얼 다인의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요 지금 바로 여기다가 저기 O7 연결해서 초근접했을 때 어떤 사운드 나는지 똑같은 거 실험해 볼게요 네 국민 다이나믹 네 똑같은 지수를 해볼게요 멀리서 한번 가까이 초근접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얘는 듀얼 다인이 아니거든요 얘는 다이어프레임이 하나에요 네 가볼게요 아아 뮤트가 돼 있네요 아 소리납니다 네 아 안 들려요 안 들리시나요? 저 안 들립니다 어허 이런 말도 안 되는데 아허 아 들립니다 네 자 멀리에요 O7입니다 아싸이 슈퍼드라이 이미 벌써 저기서 튀었죠 네네네 아싸이 슈퍼드라이 이거 안 돼요 이거 봐 엄청나게 차이나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저 지금 와 예상을 했습니다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거 진짜 안 돼요 보세요 들어볼게요 자 멀리에요 O7입니다 아싸이 슈퍼드라이 이미 벌써 저기서 튀었죠 아싸이 슈퍼드라이 이거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퀄리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네다섯 배 차이가 나 이거 지금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왜 저희가 처음에 하고 오오 이거 한 이유라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다이나믹에서 이 가격대에 다이나믹이 가는 의미가 분명히 있네요 사실 저도 그 이 근접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상으로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지 실제로 이렇게 직접 비교해 보면서 실험을 해 본 건 처음인데 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퀄리티 있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원하신다면 우리 김성모 8세 네 KSM8으로 가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KSM9가 이제 다이나믹 형태를 가진 컨텐서 마이크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기대가 돼요 퀄리티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조만간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었어요 좋네요 좋네요 사실 이거 다이나믹 60몇만 원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왜 비싸 막 이랬었는데 비쌀만 합니다 라이브의 어마어마한 퀄리티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KSM8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마이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뉘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